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합과 안몽과 애돔과 시돈과 핵여인이라 요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원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원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며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고음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다르지 아니하고 모합의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선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떠남으로 여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이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줄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요런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이 솔로몬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 디디아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을 구약에서 또 성경에서 이 선지자가 와서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몇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초기에는 정말 기본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정말 처음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극히한 신앙으로 그 왕을 시작합니다 그 전성기를 이룰 때가 언제예요 바로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 그래서 왕궁과 성전을 지을 때가 약 20년이 걸렸어요 솔로몬은 40년을 제위하고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렇게 퇴임하게 되는데 솔로몬의 이 초기와 중기 아주 전성기를 이루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나라를 이룹니다 가장 많은 부와 지혜와 명예 권세 능력 없는 게 없었어요 그런 귀한 정말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노년에 가면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여러분의 노년은 어떤 노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고 어떻게 늙어가고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청년도 있는데 우리의 나이 듬 우리의 노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노후대책 잘해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노후대책 돼 있냐 노 목사도 노후대책 해야 돼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사후대책이에요 준비하면서 노후를 그리고 사후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용도삼이라고 해요 시작은 아주 거창하게 하는데 마지막이 안 좋을 때 대기만성이라고 반대해요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지만 아주 점점점 이렇게 잘 세워지는 중요한 건 초지일관인 거예요 처음과 끝이 그 처음 사랑, 첫사랑, 처음 믿음을 끝까지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살 때까지 그런데 솔로몬은 그리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여기 모합, 암몬, 애돔, 시돈, 해 여기 기록하지 않은 많은 여인들이 더 많았고요 그의 3절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다 정약결혼이에요 애구방 바로의 딸 이방적석들과 결혼관계 그래서 물론 어떤 국방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왕위를 유지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어떤 방편과 수단은 될 수 있었지만 그게 덫이 되고 올무가 되어서 1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 동사가 먼저 시작하거든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누가? 솔로몬이 이런 얘기예요 열한계상 3장 3절에 보면 그가 여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지키고 그리고 산당에서 분양하며 제사했다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계속해서 예배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사랑이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완전히 아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2절에 보면 여왁께서 일찍이 그런 경고를 주셨어요 절대로 이방 사람들과 통원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가면 마음이 돌아서서 너희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2장 마지막에 보면 2절 마지막에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얼마나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였다 그의 하나님 여왁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시도네 여신 아스타롯 암몬의 또 가증한 신 밀곰 6절에 솔로몬이 여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7절에 모하베 가증한 그모스 예루살렘 압산에 산당을 짓고요 암몬의 자손에 가증한 몰로 그 이방 여인들이 그 신들을 가지고 와서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한 여와를 떠남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된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랑으로 시작된 인생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인생으로 끝났어요 시작이 아무리 좋아든 끝이 좋지 않으면 노년이 마지막에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종종 보는 것 같아요 노년이 되고 마지막이 된 그 순간에 더 신앙이 아름답게 견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도 그런 마무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와 전혀 마무리가 좋지 않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9절에 하반절에 보면 여왁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언제요? 처음에 기본 산당에서 일참 먼저 드릴 때 꿈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또 성전 건축하고 봉헌하고 하늘 앞에 예배 드릴 때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거든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해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렇게 당부하고 당부하고 조심해라 절대 그리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여와의 명령을 지키지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은 계속 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될 건 붙잡지 않고 붙잡지 말아야 될 걸 붙잡는 거예요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고 금을 쫓아 은을 쫓아 살고 말을 많이 두고 그 10년기 17장의 왕이 돼서 하지 말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율법서설을 등사해서 네 옆에다 두고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그렇게 그러니 여러분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나라를 반드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이거는 사울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무엘을 통해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나라를 띄워서 내 나라가 이제 정말 한 사람 이 다윗에게 줄 것이라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 속에 하나님의 국률이 있는데요 뭐죠? 지금 이 세대 내 세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 세대 그럼 아들은 또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아들 누워밤 때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멘 지파만 남겨두고 나머지 열 지파나 이스라엘은 다 나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함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하느님 앞에서의 겸비한 그 신앙의 생활이 필요하다 첫사랑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도 성기지 않고 무조건 이방여인 이방신들만 성긴 게 아니에요 문제는요 하나님도 성기면서 이방신도 똑같이 성겼다는 거예요 문제예요 혼합주의를 조심하세요 혼합주의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이방신도 예배해요 제가 우리 장론이 교회에서 참 귀한 기회를 주셔서 위임을 받으며 성지술래 성지여행 다녀왔는데 그 가이드가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재단이 있고 그 옆에 바로 이방신에게 예배하는 재단 바로 붙어있어요 바로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요 이방신도 예배해요 양다리거죠 교회 와서는 교회에서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혼합주의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끝까지 정주행하시고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하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라 솔로몬은 완전히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게 아니에요 이 혼합주의를 잘 살펴야 되고 그러면 언제까지 끝까지 신앙을 신앙을 잘 지켜나가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심판하신 거 아니라는 거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세요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주의를 주세요 경고를 주세요 그걸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암이 오거나 어떤 질병이 올 때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뇌절증이라든지 심장마비라든지 물론 이제 갑작스럽게 근데 전조증상이 있어요 징후가 있거든요 잘 대처하셔야 돼요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요 특별히 막 전성기 최고의 전성기를 살아갈 때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 위장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축복 은혜 이럴 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영적 재방이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인 통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영적인 추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여러분 우상을 따르며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이 돌려지지 않도록 자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마음을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여러분 풀타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풀타임으로 중간에 쉬었다가 또 자라다가 쉬었다가 자라다가 풀타임으로 한결같이 마지막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11장에서부터 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지도자의 결말이 어떠한가 그런데 그 지도자의 결말을 따라서 나라도 흥망성제의 보침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영적인 가장이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리더가 국가에서 한 지도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거에 따라서 가정의 신앙이 좌우지 우지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노후준비 잘하자 정말 멋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진 마무리 마지막 더 겉사람은 후폐하여지지만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과 또 많은 이들의 어떤 존경과 인정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 11장 12장 넘어가는 말씀들을 통해서 또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